지난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터키 티르키의 남부와 시리아 북부 일대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8과 7,5이 연속 두 번의 강력한 지진으로 터키와 이웃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4만 2천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지진 피해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2월 2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일과 호카이도에서도 규모 6일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남쪽 오키나와 그리고 북쪽 호카이도에서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듯이 오후 5시쯤 남쪽 오키나와 그리고 저녁 10시쯤에는 호카이도에서 각각 규모 5일과 6일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 지진연구소 김명석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일본에서 오키나와 그리고 호카이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터키 지진의 영향으로 봐야 할가요 왜 이렇게 최근 갑자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 터키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일본 등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저희 지진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 역시 최근 중국 전역에서 터키 지진 이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그 발생 패턴이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라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역시 최근 2021년 2월과 2022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연속 규모 7.3과 7.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3년 연속 후쿠시마에서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이번 터키 지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2월 6일 오전 8시쯤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후 5시쯤에 추가로 규모 7.5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으며 두 지진 모두 진원의 깊이가 10km로 매우 얕습니다. 만약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일본 후쿠시마 혹은 중국 칭하이성 등에서 2월 6일 터키 지진과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터키 지진만큼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만약 후쿠시마 내륙에서 터키 지진과 마찬가지로 두 번 모두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